기흥구와 관내 15개 동이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. 생활행정톡 시스템은 기흥구청장과 일부 팀 과장, 동장 등이 단체 카톡에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담당 부서가 처리한 후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청장부터 담당자까지 민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발빠른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다. 구청의 핵심 업무는 생활시설의 신속한 처리인데 문서를 하다 보니까 3, 4일이 걸려요.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분리한 끝에 우리 일상의 단체 카톡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공무원이 거기에 카톡에 가입해서 생활행정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게 되면 발굴 또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카카오톡으로 교통표지판 등 교체나 정비 보수에 민원이 들어오고 관련 담당자는 즉답 후 이를 처리한 뒤 생활행정톡에 조치 결과를 알립니다. 지난 8월 19일 시작 이후 톡으로 접수된 민원이 약 87% 처리됐는데 빠른 민원 처리 속도 덕분에 시민의 만족도 역시 높아 주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창호 기흥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문서 등 불필요한 요식 행위는 과감히 없애는 등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용주의 생활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